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? 쏘 귀엽다 나이스 나이스 야 확실히 총경 홀드릭 죽긴 했네요 보니까 얘 때려지네 나이스 어르신 덱으로 한 번 방방시켜드리기 아이고 개개입신 가볼까 어? 더어? 아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기고 싶다 진짜 왜 이렇게 하네? 어떻게 하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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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위크 후 카즈야 쏘 위크 근데 이게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다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아이씨 가나? 아이씨 벌렸네 안되나요 럭키 가이드 야야야야 풍신 풍신 아우 쉽 풍신 아하 외부 탄성이 좀 낮으신거 쓰나본데 돌아오나 돌아오나 풍신 와 이거 진짜 아깝다 나이스 아씨 왜 맞지 가도 땡기고 있었는데 뭐지 이건 진짜 얼마나 웃음을 예감하고 쓰면 저런거지 야 개이득이다 어떻게 해야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와아호 홀리쑥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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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했다 와아 아 뜨죠 이거? 기머리 뭐야 어 어 어 으아 유씨 유씨 아니 아니아니 아니아니 풍 풍신 야 이제 허치면 너 죽는거야 허치면 너 죽는거야 간다 헤블드 도어 아 이런 하하 하하 씨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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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아 한단에 와 리글를 쳤네 오오 진짜 1초 우와 이게 되네 미쳤다 3업불안이 오오 와 어 에? 모토 야바이까나 ㄴㅂ ㄴㅂ 자 이거는 달려와서 달려가자 하고 깨졌죠? 나이스 양이 기회나 탈모 싸봉 어우 얘야 어우 얘야 아 왜? 야 이 간다! 간다! 아 왜 이렇게 안낼 수 있는게 맞다 에? 좋아요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진짜 정의구현 아닙니까? 와 진짜 가방샤워 와 진짜 머리 아프네 어우 야 아 제발 야 데미지 너무 세잖아 인간적으로 벽에 가면 야 아니 데미지 싫어? 야 야 진짜 왔다 숨겨왔던 나 야 야 야 야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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